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일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따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믿음으로 심었던 영적인 나무에서 맺혀진 풍성한 열매를 솔로몬이 땄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는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심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정령 기쁨으로 혹식단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아끼는 게 없잖아요 더 해주고 싶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부모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기에 솔로몬은 땅 짓고 헤엄치는 것과 같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 수고해서 도로를 닦아 놓으면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 도로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물론 이것을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형통 때문에 결국은 배교했기 때문입니다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 겸손으로 허리를 동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줄로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사람이 넘어지는 요소는 거의 비슷한데 사람들은 나는 그럴 일이 없다고 하다가 결국은 순식간에 넘어지고 만다는 거죠 어떤 넘어지는 사람 또 실수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을 반면 거울로 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이상한 것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도로를 다니다 보면 사고 다발지역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어제도 김준자 권사님 가정 이사신방을 했습니다마는 계룡을 가는데 오토바이하고 승용차가 이래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날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직선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곳에 가면 꼭 사고가 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방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마다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축에 필요한 물품들도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다윗이 준비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아버지 다윗도 충분히 준비를 했고 또 솔로몬도 지혜롭게 그 모든 일을 했던 것이죠 역대하 구장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하려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왔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이르자 평소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온갖 것들을 다 물어보았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도 궁금한 거 많을 거예요 그렇죠? 알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 여왕이 평소 궁금했던 것을 솔로몬에게 질문했는데 대답을 했다 못했다? 대답을 다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명쾌한 대답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묻는 모든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습니다 어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선물로 받은 솔로몬이 무엇을 대답하지 못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선물로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또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생각하지 않은 성경 말씀이 기억난다거나 또는 어떤 예화가 생각난다거나 또 제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말이 툭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 이 목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여러분 덕스러운 얘기하지 마세요 남을 비난하고 또 뭐 목회자에 대해서 다른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교회에 대해서 항상 덕스러운 얘기 무지 아멘이 없어 은혜로운 얘기 살리는 얘기 사랑의 얘기 은혜 얘기를 하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항상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삶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모습의 하나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태도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솔로몬의 명성은 하나님이신 선물이었던 거예요 솔로몬 스스로가 날 좀 봐요 나 훌륭하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자꾸 위대하게 그 이름을 높여준 거예요 멋진 인생이죠 스바 여왕이 깨닫게 된 것은 솔로몬이 매우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지은 왕궁과 솔로몬의 식탁에 놓인 음식 솔로몬의 신하들과 왕궁 관리들 그리고 그들이 차려입은 옷과 식탁에서 시중드는 종들의 모습 또 여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에서 칭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바 여왕이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뭐냐 자신의 나라에서 솔로몬의 행위와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이 과장이 돼요 과장이 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과장이 됩니다 그렇죠? 이 말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참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것은 뭐냐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은혜롭고 덕스러운 얘기는 이래 전달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암흑의 권사님 이번에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대 그러면 그런 얘기는 자꾸 좋은 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여러분한테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땐 아 이거 내가 기도해 줘야 될 내용이구나 거기서 딱 멈추란 말이에요 그걸 또 그냥 강경 일부에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좋은 소문은 어떻게 하고 널리 퍼뜨리고 더 그렇지 않은 것은 나의 기도의 제목을 삼고 나에게서 딱 멈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막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얘기하면 딱 멈추게 하라고 권사님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하지마 하여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여러분 경험했습니다만 확신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 그게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요 영적인 세계도 이 막이 충만한 사람하고 자꾸 가까이지면 나도 막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 은혜받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나와야 돼 할렐루야 자신의 나라에서 솔로몬의 행위와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바이왕이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당신의 지혜가 크단 말이 그 절반도 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보다도 더 지혜로웠다는 것이죠 솔로몬에 대해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많은 사람은 스바 여왕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하고 잡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비병이 잠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갔니 말하는 거 보세요 아주 그냥 온갖 악한 말은 다 하잖아요 김여정이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 그래도 지금 38선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국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비병이 예를 들어서 참 요즘 걱정되긴 합니다만 경비는 안 보고 말이죠 근무 시간에 스마트폰이나 만지고 있다 쳐봐 그래서 북한군이 말이야 한 개의 여단이 만약에 38선을 통과한다고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38선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앞에서는 여러분들하고 막 장단을 맞춰줘 그리고 돌아서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유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게 저 모양이네 그런다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화투하는 사람들이 있더만 절대 하지마 그런 화투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화투를 합니까? 누구누구라는 거 다 알아 창피한 줄 알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화투하고 우리는 게 잘 많아요 우째 아멘을 하네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끼리 모였을 때도 그게 놀이다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가족끼리 모여야지 화투를 칩니까? 집에 화투 있는 사람들 오늘 새벽 기도 가서 다 버려 버릴 자신이 없으면 목양실로 가죠 내가 안수 기도하고 내가 버릴 테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화투해가지고 망한 집이 한둘이 아닌데 갑자기 생각나서 내가 하는 말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뭘 나타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할렐루야 어제도 내가 이렇게 계룡 가서 이제 우리 김춘장 원산 이사신방하고 그 뭐여 저녁을 먹었어요 샤브마니아가 가지고 먹었는데 그 옆에 보니까 교회가 큰 교회가 있더라고 드림교회였나? 더함교회였나? 소승자 원산이? 기억이 안나? 더함교회인가 뭐 하여금 그랬는데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세상에 교회의 일의 글자를 LED 글자로 했더라고 LED 글자로 불이 나간 거야 고쳐주고 싶더라고 교회가 커요 그렇지? 교회가 큰 교회였다고 뭘 느낄 수 있죠? 그 큰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 그걸 본 사람이 없었다니 분명히 그 밥 먹으러 온 사람 그 성도들 가운데도 있었을 거라고 관심이 없는 거 관심이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목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글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는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의 광고판이다 아멘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큰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거 엄청 비쌉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광고판이라고 그러니까 덕스럽지 않은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광고판이 되란 말이지 할렐루야 궁금한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많아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두어야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삶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뜬금없는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 그 누에미아처럼 화살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주님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리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돼 괜히 어설프게 둘러대다가 들통나면 안 돼 아셨죠? 정 자신이 없으면 얘야 내가 40일 작전 기도하고 알려줄게 이러거나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알려줄게 이르라고 괜히 말이죠 그냥 이상한 거 얘기해가지고 들통나면 큰일 난다고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아멘 이 파란 글씨를 잘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뭐예요? 소망이 뭐예요?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40평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아니면 만평 땅 사는 거예요? 아니면 100억의 돈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희망이 뭐예요? 천국 백성이잖아요 아닌가 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우리에게 야 너는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응? 그러면 그러한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뜬금없는 질문인 것 같지만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도요 사실은 영혼의 구원에 갈증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라는 분명한 확신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라는 거죠 솔로몬에 대한 스바 여왕의 칭송은 조금 더 거짓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땅히 들어야 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환란을 겪지만 우리에겐 따라옵시다 천국 희망이 있습니다 천국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어제 김기덕 권사님 큰아들 이상현 송도가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 어머님 장례를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큰아들이 그래도 지금 교회를 쉬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신앙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장으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둘째 아들 박용순 장님 친구라면서 맞아? 후배? 아 후배분 모르는 전화로 전화해가지고 의논도 안 하고 그랬다고 가족장으로도 한다고 알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가족장으로 한다고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또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여간 교회장으로 했습니다만은 저는 장례 가면은 아주 그냥 애느리 없이 얘기하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내가 물어본다고 그럼 어느 자녀가 어머니 안 만나고 싶다 그러겠어요 그럼 꼭 예수 믿어야 된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여러분에게 어머니가 주신 선물 첫째 낳아주신 선물이 있다 두 번째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천국길을 선물로 주셨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어제 전화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역대학 9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솔로몬에 대한 스바여행의 고백을 잘 듣고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오늘 제가 조용한 기도 때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제의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울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스바여행은 무려 두 번에 걸쳐서 솔로몬에게요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신하들이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솔로몬 앞에 서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스바여행의 고백에서 우리가 주목해 하는 것은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여왕이 솔로몬 왕을 주목해 본 게 아니라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됐지? 도대체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왕이 됐지? 아하 솔로몬의 배우의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것 우리 세 분의 전사님과 한 분의 간사님을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과 적어도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교회는 단임 목사와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정신 차리지 않고 나돌아다니기도 하고 교회에 그냥 관심도 없고 말이지 어제 세상에 그 샤브마니아 갔더니 우리 소곤사님이 발견됐나? 세상에 거미줄이 있는 거야 내가 제거해 주고 싶더라 야 세상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애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임 목사 잘 만나야 된다고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인본주의가 교회로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로 예배가 폐진 교회 많다니까요 목사들도 편하지 저도 새벽기도 안 드리고 말이죠 심야기도 안 하고 주일날도 뭐 그냥 한 번만 예배 드립시다 11시에 예배나 드리고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 편하게 하십시오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러면 영원히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여러분 스바 여왕은 매우 감동하여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금이 엄청나요 금 1달란트가 얼마냐면 약 34.27kg이래요 34kg 정도 돼요 그래서 약 4.1톤이라는 거예요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역대하구장 22절에서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돌보다 크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자꾸 가져오는 거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돈이 그냥 자꾸 다발로 굴러오게 되길 바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이 돈 좀 어떻게 처리해 주십시오 얼굴 봐봐 잘 쓰게 생겼지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지금 많아 그냥 아주 확 바꿔줄 거야 그렇게 되길 바래요 등산하다가 어떻게 다리가 뻥거도 차가지고 뭐야 아파 봤더니 금덩어리가 이만한 게 있는 거야 이게 참 큰일 났네 또 이제 맨날 또 등산하다가 그런 건 발견한 거예요 자 근데요 이토록 많은 재산을 가진 솔로몬이었지만 보세요 오늘 31절 보세요 31절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다는 거야 이렇게 엄청난 지혜와 이렇게 엄청난 재물을 가졌지만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위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루오밤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멘 한때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해진 한때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마음에 작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제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있고 가장 의미있고 가장 복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세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경애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다 하나님의 정해진 때를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게 뭔지를 알게 되겠죠 무슨 희망? 천국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단임 목사 일속 대신방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신방하는 가정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스바야 왕은 솔로몬 왕의 그 지혜를 들으려고 그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스바야 왕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된 것은 솔로몬의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셨고 그 지혜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방끈이 짧고 또 어리석은 모습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혜로운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시고 천국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